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만 40명을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애가 확진자랑 밀접 접촉했다고 자가격리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가정 내에서 학습과 돌봄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우 부담이 큰 상황이고요. 병원 관련 확진자와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 등 전방위적인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확산세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 부산 장례식장 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전염성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사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 내에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한 조치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무료 임시선별소에서 검사 첫날에만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산발적인 감염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임시선별진료소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최근 울산지역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울산시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학교 이동형 검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후기 울산교육감은 어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유전자 증폭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증폭검사는 초중고교를 순회하며 무증상자 가운데 희망자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하게 되며 강국과 강남교육지원청에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전문인력을 3인 1조로 구성한 이동형 검체팀을 두 팀씩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어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학교와 학원 집중 방역기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어제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은 20여 명을 투입해 오전 9시 40분부터 울산시청 예산담당관실과 건축주택과, 도시계획과와 건설도로과, 교통기획과 등 5개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의 시청 내부정부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환경부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지자체 간 합의는 지난 1971년 반구대 암각화 발견 이후 처음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민주당 이상환 국회의원이 주최한 사연댐 물관리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과 암각화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 관련 예산 확보 등입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해양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 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 활동가와 울산의 탈핵 환경단체와 연계해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울산 시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또 지역 선전전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를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합니다. 기후변화 주간 기간에 울산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환경기획 전시회가 열립니다. 또 시청 내 카페에서는 개인 텀블러로 음료를 구매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울산시와 구군 등의 관공서와 태활우와 심리대밭교, 은하수다리에서 10분간 소등하는 행사를 가지며 일반 가정집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형 박람회와 전시회 등을 열 수 있는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오는 29일 개간됩니다. 벌써 올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행사를 유치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동연 기자입니다. 바다를 헤엄치는 듯한 고래 모양 건물이 우뚝 섰습니다. 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미래지향적인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유에코가 오는 29일 개간을 앞뒀습니다. KTX 울산역 인근 울주군 삼남읍 4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됐습니다. 규모로 봤을 땐 대전과 광주, 창원 등에 있는 중형급 컨벤션센터와 비슷합니다. 층별로 전시장과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 12개의 가변형 회의장을 갖췄습니다. 8천제곱미터 전시장에는 이처럼 기둥이 없어 각종 박람회는 물론 대형 공연도 가능합니다. 간이벽으로 공간을 4곳으로 나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개관 첫 해인 올해 말까지 이미 48건의 전시회와 회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전시회 21건과 컨벤션 18건만 개최해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3,100억 원, 고용 창출 효과가 1,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울산시는 올해 성과가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 광역시의 제조업 기반과 유니스트 같은 연구기관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산업들이 만들어내는 말생사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접근성과 편의시설 개선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TX역과 인접해 있지만 외지에 있어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컨벤션 센터가 인근에 대형 호텔을 끼고 있지만 울산은 소규모 숙소를 제외하고는 30분 넘는 거리에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울산시는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수단을 늘리고 인근 부지의 대형 호텔 유치를 고려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동렬입니다. 고래문화재단과 JCN 울산중앙방송은 어제 문수 힐링 피크닉장에서 찾아가는 거리음악회 특집편 새싹콘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열린 콘서트에서는 인기 밴드 데이브레이크로와 싱어송라이터 길기판 등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25개 팀이 관객으로 참여해 공연을 즐기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한편 남구에 찾아가는 거리음악회는 지난 15일 대연동 더샵 2단지의 베란다 콘서트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안전한 콘서트를 열겠다는 서동욱 남구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시의회 노동정책연구회가 대우버스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시의회 노동정책연구회는 울산시가 대우버스 유치를 위해 진입도로와 교량건설, 도시기반 구축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대우버스 경영진은 울산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에서 버스 사업을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우버스 소유주인 영안그룹은 제3자 매각을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울산시는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생계 보존을 위해 버스 인수업체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울주군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해대비 보험료 지원에 나섭니다. 울주군은 어제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풍과 폭우 등으로 인한 기업 피해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해보험료의 50% 이내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8개 기업으로 오는 30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울주군이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역업체 참여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1분기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수의 계약의 경우 전체 594건 가운데 391건이 울주군 관내 지역업체와의 계약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7%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6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최초로 지역 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겨울부터 봄철 사이에 주로 유행하는 장연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 또는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를 통한 전파가 가능하며 이틀 내에 구토나 설사, 복통과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수도꼭지나 문고리, 손잡이 등 매개체를 통한 감염에 주의해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수료가 비싼 민간 배달앱 대신 울산시가 공공배달앱 울산페달을 출시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10만 명 가까이 가입은 했는데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페이비가 왔어요. 배달 주문이 들어온 김밥을 마는 울산의 한 김밥 전문점. 그동안 민간 배달앱만 이용하다 지난달부터 울산시가 출시한 울산페달 가맹점에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울산페달로 들어온 주문은 40여 건. 이용 수수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배민은 3. 몇 프로가 우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거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비해서 울산페달은 수수료가 없고 가맹비도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큰 이익은 되죠. 그래서 울산페달을 시작해서 주문이 많이 오면 저희들도 서비스를 좀 드리고 싶어요. 출시 한 달 만에 울산페달 누적 방문자 수는 25만 4천여 명. 울산페달 순수 가입자는 9만 6천여 명으로 10만 명에 근접했는데 공공배달앱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가 11만 명이었던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은 출시 한 달 만에 주문이 10만 건, 주문 금액이 30억 원이 넘었지만 울산페달의 주문량은 7,400여 건, 금액으로도 1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울산페달 가맹점은 1,500여 개. 하지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도 울산페달을 이용하지 않는 가게가 많아 실제 울산페달로 주문이 가능한 곳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주문 수수료와 플랫폼 이용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민간 배달앱에 비해 사용이 다소 불편하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가게가 돌아갈 때 저희 배달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라이더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모든 연결됨이 편하잖아요. 그런 연동 부분에서 안되면서 불편함은 있으신 거죠. 업체들에도 협의를 하고 저희가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 또 현재 울산페이만 가능한 결제수단을 현금과 카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격적인 지원과 할인정책 덕분에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으며 지역경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울산페이. 이에 반해 울산페달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BNK 경남은행이 본부와 영업점 업무 효율화를 위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2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RPA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단순 업무 규칙을 로봇 소프트웨어에 적용해 자동화하는 솔루션로 경남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RPA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 이번에 2단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업 완료로 법원 진술 최고서 작성과 등록, 민원 접수 자동화 등의 업무에 적용해 연간 2만 시간 이상의 업무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 온라인 판로개척 전략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마련합니다. 이날 강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을 활용한 웨비나 기반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네이버 파트너스케어 소속 전문 강사인 서미진 강사가 언택트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소비 컨텐츠 이해 등의 내용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울산상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 채널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강의는 실제 플랫폼을 활용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돼 회원사에 다양한 온라인 시장 진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구청이 다음 달부터 약사천내 해오름교와 남해교에 대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두 교량의 아치와 펜스에 LED 라인바와 교량 바닥에 빔 조명을 비추는 고보 라이트 등을 설치해 다양한 컬러의 조명을 연출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된 교량 구조물의 도색과 보행데크 교체 공사도 할 예정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양백성 판사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양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음주 단속을 하자 그대로 도주하다가 A씨를 붙잡는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6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수소분야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며 이 가운데 13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규제특례와 시제품 제작, 전문가 자문과 마케팅, 인증 획득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정보산업진흥원은 외부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를 투입해 과제 발굴부터 적용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